어? 이건... 구름이 몰려오더니 번개가! 문방구에만 번개가 빠직 내리쳤어 예스 아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께서는 현재 문방구협회 관계자분들과 만찬 중이시며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오시는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, 안녕하세요 어때? 누나 카리몬 같지? 아, 너 똘똘하게 생겼다 아, 너한테 딱 어울리는 선물이 있는데 잠깐만 아 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강약 중간약 잠깐만요 1단계부터 5단계의 기능이... 죄송합니다 질문은 4절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최렛 나에게 딱 어울리는 선물이 뭐지? 어떤 기능이지? 10개 국어를 쓸쓸하는 능력? 수학 난제를 푸는 두뇌? 뭐지? 기대되네 어? 왜 방구가 나오지? 승찬아 무슨 일 있니? 아니에요 그럼 승찬아 무슨 일 있니? 아니에요 그냥 5단계까지 다 써볼까? 그래 2단계까지 썼으니까 이번에 세 번 승찬아 무슨 일 있니? 우리 안녕 우리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.